안녕하세요. 코스 형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기원 6급 수준의 흙이 사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이 모양은 지금 후절수를 조심해야 됩니다.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. 후절수로 죽는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사는 수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. 어떤 수가 있을까요? 후절수라는 것은 흙이 이렇게 살게 되면 100이 단수 치고 이어버립니다. 그러면 단수 칠 때 이렇게 나가요. 그래서 따면 다시 이렇게 후절수로 잡히게 됩니다.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정답은 나와 있죠? 다른 데는 다 안되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이렇게 만을 모입니다. 이 수를 두면 100은 아무런 공격수가 없습니다. 지금 어디를 둘까요? 이거는 끊어서요. 별일이 없죠? 이렇게 놔도 끊고요. 아무 수가 안납니다.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둔다. 여기서 이거 이렇게 둬서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. 이 후절수 조심해야 됩니다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기온 6급 수준의 바둑사활, 흙이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tied to the